아씨 방구 마렵네. 사람도 없는데 방구나 끼고 내릴까. 뿡. 29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28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아씨 팍! 방구 냄새. 누가 방구 첫 끼고 내렸네. 아씨 토 쏠려. 아 사람들 내가 낀 줄 아는 거 아니야? 아씨 제발 아무도 타지 마라 제발. 26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아 이런 씨범. 아씨 똥방구 내는데. 아 나 쳐다먹는 거 같네. 아 나 아닌데. 와씨 뭘 쳐먹길래 엘리베이터 매너 오지 보여. 21층입니다. 어 자기야 나 다 왔어. 이제 곧 택시 내려. 아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. 어 나 여기 여기 여기. 어? 어 자기야 내가 이따 다시 전화할게. 거짓말 아니라니까. 아 일단 이따 전화할게. 아씨 방구 냄새. 뭐 뭐 날 쳐다봐도 아니여. 누가 봐도 네 얼굴 네 방구 냄새다. 15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얼른 타 얼른. 엄마 나 아이스크림. 알겠으니까 조용해. 엄마 방구 냄새나. 쉿 조용해. 엄마 방구 냄새 너무 심해. 나 또 할 거 같아. 숨 참아. 10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아 쓰박 이게 무슨 거지 같은 냄새냐.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멈추냐. 아 냄새 한번 열나 안빠지네. 4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잠깐만요. 저 계단으로 갈게요. 내려들 가세요. 1층입니다. 문이 열립니다. 어 정말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끼고 났냐. 이게 말로만 듣던 화생방인가. 아 화생방 했던 거 생각나네. 엄마 이제 살 거 같애. 저 아저씨가 방구 낀 거 같애. 쉿 쉿. 어머 1층에 있네. 아이고. 이 방구 냄새 이거 뚜식이 방구 냄샌데 이거. 29층입니다. 뚜식아. 뚜식아. 너 엘리베이터에서 또 방구 꼈어? 어 엄마 아직도 냄새 살아있어? 뿡. 하하하하하하하하하. 컷. 구하기 어렵다. 엘리parable. 그리고 그 Св Бог acuerdo. 왠지анов. 마지막은 따맄다. 뭐 안 되고 실제로 자신이 없어서 드시걸 해봅시다. 여기에서 사용하고 계좌나가itutional 않아도가eto gam ranked!!